자, 이제 시작하자는 바닥을 크게 하면 됩니다. 체면이 약해지려면, 스벅뚜뚜은 이신신수분께서는 잠시 약하게 해서 도무해 주세요. 이제 약해지면, 바닥을 최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하나, 둘, 하면 바람이 크셔서 알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오! 장면 아니에요 최연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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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해 주세요 뭐, 뭐죠? 최연아! 최연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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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해 주세요 어떻게 연결해? 최연아는 최연아는 대기해 주세요 정연아, 들어봐 진짜 맞다 바닥이 피난하게 가라는 뮤직, 스테롱, 소원 안하셔서 이 탑에서 이야기해주세요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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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왜, 뭐, 왜, 왜, 왜 뭐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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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가시면 마님을 당해 주세요 아, 이렇게 싫어 다가가기 민설의 가격으로 아, 목 줄이 있다고 최연아느님, 축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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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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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